와 제가 계급이 엄청 높네 웬만하면 제가 다 정권집이에요 아 채영민님 어서오세요 다행히 뭐 철벽 지위가 있어가지고 버티기는 괜찮죠 야 모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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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짧다 빨리 모여라 가자 와 야 오한맹사 더럽 와 오한맹사 저거 우리 병력 빠지는거 봐 와 오한맹사 괜찮아 우리 조원 왔기 때문에 소방지원도 하면 되고요 아 오한맹사 그만해 어 미친놈 아니야 저거 자 철벽체배로 계속 사기유지 해주면 돼요 요 라인은 이 표정질구에는 사기유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쓰레기죠 여기서 오로지 사기유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아 돌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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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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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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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군신 썼다 더럽게 아 저 더러움이 끝이죠 군신을 씁니까 아 쓸 거 다 쓰고 저 치는 거 봐 저거 어딜 자꾸 튀어 당연히 그냥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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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얘들아 가자 자 소장 질고 여기서 갑시다 한번 우리 충차가 또 누구한테 있지 서왕한테 있죠 배신의 아이콘 대추놈 저거 또 군신이네 자 짤벽 자 네트롬 가셨고요 도움이 왜 없나 했더니 아직 못 들어 왔나보네요 도움이 왜 없나 했나보네요 빨리 빨리 안으로 빨리 빨리 들어와 이거 둘러싸자마자 또 강장불굴 들어오는 거 아니겠죠 저거 왔다 저거 왔다 탱카만민 왔다 성격 왜 안 되겠지 저거 왔나보내야 이 경기 도움이 왜 안 되냐 정한ets 탱카만민이 텐카만미니? 텐카만미니 겁이 없어요 일기토하는데 저거 비단옷 입고 온 클래스 보세요 일기토가 장난이냐 저거 비단옷! 저거 비단옷! 저거 비단옷! 이겼다 아 비단옷 안에 갑옷 입었다고요 역시 유비놈 클라스라면 그럴 수 있죠 우리 체베 포인트는 아껴 쓰지마 쓰지마 체베 포인트 아껴야 되는데 이놈도 나와? 그렇다면 후당 즐거워 집합 싸움이라뇨 조홍이 얼마나 잘 싸웠는데 저거 비단옷! 저거 비단옷! 린밍! 좋아 다 녹여 린밍! 린밍! 쌀 얼마나 남았죠? 잠깐 스톱 스톱 우리 나 어디있어 여기 있네 106일 남았네요 린밍! 아직도 절약이 됐다 안 간다 안 간다 지구 들어가자 사실 저쪽으로 들어가는게 더 좋긴 한데 충차가 누구한테 있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충차있다 와 이거 11 남은거 이걸 못 죽여서 계속 쳐맞아야 되네 짜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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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핵심으로 들어왔어 이곳은 자고 이곳에서 오는 게 더 좋은데 이곳에서 전국을 한편으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을 해서 방문을 깨닫아 이동합니다 이곳은 주의자입니다 뱅다 이곳을 전국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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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국으로 시작시다 뱅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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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어디 갑니까 80일 여유있죠 이거 용장불굴 쓰면 우리 팀이 나는데 안쓰겠죠 아 썼다 근데 별로 안맞아요 좋아요 장수만 간신 실요리 바 가우 도서야 they work 아이 어떤 걸 평일 안 됐던 없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